자 이번 시간은 2021년 제4회 기출문제풀이 제5과목이죠. 열설비 설계 시작하겠습니다. 자 81번 저온가스 부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. 아닌 것을 묻고 있죠. 아닌 것. 아닌 것을 찾아라. 1번 연료 중에 유황 성분을 제거를 해야 된다. 맞죠. 첨가자 사용합니다. 그리고 세 번째 공기 예열기 전열면 온도를 높입니다. 1, 2, 3 맞습니다. 자 네 번째 보면 V. 배기가스 중에서 반하준 성분을 제거한다. 이것은 뭐죠. 고온. 고온 부식 방지법에 들어간다. 이런 얘기죠. 4번이 정답이다. 4번. 아닌 것은 4번이다. 이걸 찾으시면 되시겠습니다. 자 82번 보십니다. 자 보일러에서 과열기 역할. 과열기는 뭐로 하는 거죠. 과열. 온도가 올라가죠. 두 번째. 포화 증기의 온도를 높입니다. 두 번째 것. 바로 찾으시면 되시겠고. 자 83번 갑니다. 맞대기 용접은 용접 방부에 따라 가지고 그루브. 홈을 판다 이거죠. 그런데 판의 두께가 50mm 이상이에요. 판의 두께가 이 얘기는 뭐냐면 두께가 두껍다. 이런 얘기입니다. 예. 이 얘기 했을 때는 H형 H형 H형의 그루브의 형상이 적정한 것이 되겠습니다. 얘는 H형은요. 19mm를 넘는다. 이상이다. 하면은 H형을 적용한다는 얘기죠. V형은 얼마냐면 6에서 16mm 두께가 그리고 R형도 6에서 16mm H형은 19mm 이상이다. 19mm 이상. 이건 뭐 해당 없고요. 3번을 찾으시면 된다.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. 자 84번 보시겠습니다. 연료 1kg 연소에서 발생하는 증기량의 비 이것은 뭐냐. 이런 정의에 대한 문제죠. 그래서 이제 증발 배수라고 하는데 증발 배수에는 실제 증발 배수 증발 배수 이런 개념이 있고요. 그 다음에 환산 환산 증발 배수라는 개념이 있죠. 환산은 상당 이키발란트 증발 배수라고도 하지요. 그래서 실제 증발 배수는요. 이것은 GA 이것을 실제 증발량을 GF 연료 소비량으로 나눈 것입니다. 그 다음에 환산 증발 배수 이것은 G 환산 상당 증발량 이것을 GF 연료 소비량으로 나눈 것이다. 그래서 이 공식까지 같이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으시겠습니다. 자 다음 85번 들어가죠. 노통 연관 보일러에 노통의 바깥면 하고요. 이것은 가장 가까운 연관이 있다. 그러면 그 사이에 그 연관 면 사이에는 틈새가 얼마 이상 돼야 되느냐 이거예요. 얼마큼 떨어져야 하냐면 약 한 5cm 이렇게 기억해도 되겠어요. 근데 이것은 이렇게 안 나오고 50mm 입니다.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. 이게 뛴다. 4번이죠. 50mm 이상의 틈새를 두어야 합니다.